적을 처치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진짜 이게 드래곤이 중요하긴 했어 광대 출격 자 이번 판은 모르가나 정글 상대로 가보도록 합시다 드가자 드가자 야 이 아이디 초비 에이 아니겠죠 초비님 아이디가 저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좋됐다 맞네요 찐이네 3대 원디도 부캐네 3대 탑도 챌린저네 근데 우리는 다 맞다기에다가 그만해 큰일났어 큰일났어 잠깐 벌써 시작인가? 이러면 곤란한데 3분 10초 오 나 배드 야 미안 근데 내가 이거 캐리 해보도록 노력할게 아 쵸비가 아니고 클로저님인가? 아무튼 그 둘 중 한 명입니다 어 경치 달다 좋아 내 나이 자식아 이거는 안줄래 480 5b점 지제는 클로저로 나옴 아 그럼 클로저님인가봐요? 척척하게 만들어졌어 좀 아까운데? 나이스 미드 솔킬 뭐야? 나이스 미드 솔킬 뭐야? 미안하지만 나는 진짜 이게 드래곤이 중요하다 척척하긴 했어 미안해 미안해 드래곤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체력이 100 남았는데 어떻게 안갈 수가 있어 아 님들 솔직히 방금 같은 상황에서 물론 잘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라면은 드래곤을 계속 안췄을까? 너무 아깝잖아 솔직히 체력이 100인가 남았었는데 체력이 100인가 남았었는데 이쿠! 나이스! 는 손해긴 한데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나 하나 죽고 2명을 잡음과 동시에 타워 골드도 2개 정도 뽑는다? 오히려 이건 좋지 너무 척척하게 만들어졌어 예헤이! 정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힘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척척하게 만들어졌어 나이스 메자의 14 스택 나이스 메자의 14 스택 그치 노틸러스랑 같이 나오면 나올 만하지 않나? 척척하게 만들어졌어 툭 빼기 뭐 노틸러스 혼자 나와도 상관없고 너무 깊은 것 같긴 한데 괜찮나? 더 가도 되나? 어떤거 Grant인데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제가 미리 안내 봅시다 척척하게 만들어져 야! 아! 어! 근데 이거 왜 도망가지? 쟤네 다 실패인데? 뭐 안되나? 1대4는 좀 부담되긴 하겠... 그치 원래 이게 이렇게 됐어야 했던거 아니었어? 좀 올릴게 하이 척척 척척 야 이거 살짝 애매해질뻔하다가 그래도 유종의 위를 거둬서 다행이다 그나마 리신이 제일 무난하게 잘했나? 척척 척척